박지원 두산 애너빌리티 회장이 올해는 340여 개의 국내 산하견이 함께 이루어낸 K-가스터빈의 수주를 본격 확대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회장은 어제 창원 수소터빈 공장을 찾아 임직원을 격려하고 가스터빈을 기반으로 개발에 매진 중인 수소터빈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박 회장은 가스터빈 개발 성공으로 얻은 자신감과 기술력으로 고효율 무탄소 발전 기술로 부상하는 수소터빈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두산 애너빌리티는 지난 2013년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개발을 착수해 2019년 세계 다섯 번째로 개발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보령 신복합발전소, 올해는 안동복합발전소 가스터빈 공급 계약을 따내며 수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산 애너빌리티는 향후 5년간 군내에서 7조 원 이상 수주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여기에 세계 최초로 400메가와트급 초대형 수소전소터빈을 2027년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소터빈과 비교해 연간 약 460억 원의 연료비 절감과 연간 약 5만 톤 추가 탄소 배출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